가끔 날이예요 저 교장.. 교장선생님 어.. 교장선생님 여기는 그 옆에 그 칵테일 보내줄 것 같은 계즐맨 아이돌 연습생 네 아이돌 연습생 여기는 이제 그.. ROTC 준비하시는 두님 여기는 화장 못하는 중학생 나의 길을 널 보내고 나의 길을 널 보내고 앞머리 좀 다듬으세요 앞머리도 이제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앞머리 좀 제대로 하세요 안쪽 앞머리가 말렸잖아요 자 가져가세요 이제 여자의 시선과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는데 제가 분장을 안하고 이제 남자였을 때는 조금 이제 여성분들이 아니 남성분들을 지나갈 때 그냥 좀 생겼다 막 이런 이렇게 경계하듯이 지나가고 여성분들은 살짝 고양이 논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더라고 근데 오늘은 여자 입장에서 이제 보잖아요 여기 여성분들이 눈으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가는 거야 눈으로 가는 거야 눈으로 가는 거야 한번 보여주세요 이 노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우 멋있으시네 어우 멋있으시네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팀 전조대 평영은 대단할 땐 FOR THE WEEK 예전에 나와 글쎄 물어보세요 자 나와봐 쟤 대단할 땐 얘네 둘이 원래는 이 반싸킹이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키울 것 같고 거의 이거 축구 축구 스타킹 됐어 오늘 속까지 안 보이게 잘 찾아하세요. 알겠죠?